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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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는 깜짝 있었으면 엄청 좋았을 거 인점 자 즐거움의 정원을 매호퍼링으로 썼어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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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ㅎ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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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llinois 그 각도 상으로 뒤로 나갈 수 없는 각도 했는데 얘가 파로마슬라다가 끊고 놔쳤죠 돌림발장은 아예 없으니까 그냥 하얀 얼굴이 아끼고 그리고 이제 지금 칼 옆에 기사 모양 보이죠? 이제 기사가 암살자가 나올 차례인데 저쪽 지나간다 이번에는 경찰병인데 경찰병은 솔직히 좋지 않아요 일단 거리부터 좁히자 경찰병이 제일 불이거든요 분노 쌓아 죽이자 경석대로 상대하네요 능력 쓸 때 앞으로 쭉 가기 근데 다음 판단까지 갈 수가 없어서 잡혔고 하얀갈구리 저쪽 끝에 한 명 칠고 여기 문제 뚫리게 막아버리고 네 정신 무사리네요 이 정도만 해놓고 얘를 여기서 소모를 하려고 했는데 좀 길게 한번 쏠게요 참고로 길게 쏜 거를 맞으면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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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명이 경비명이 상대보다 좀 더 가깝게 생성되기 때문에 저렇게 죽을 수도 있죠 저거는 상대가 못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뛰기만 해도 안죽는데 상대가 이제 실수를 많이 해준 거죠 자 끝까지 빠졌습니다 솔직히 이 방금 거는 죽고 싶어도 죽기 힘들었어 이건 상대가 되게 못한 거예요 죽을라고 안간힘을 써도 죽기 힘들거든 이거는 뒷라인 이렇게 보면은 바로 뛰어서 살렸나보네 실패 현자를 이런 식으로 내린다는 거는 죽으면 안 된다는 뜻이네요 그 말인 즉슨 데이트인가 그 말인 즉슨 칼지는 없다 이렇게 본인이 시인하는 꼴이고요 칼지가 없죠 이런 거로도 다 힌트가 된다 되게 급하네요 뭐 저기 다 보이는데 보고 넘으면 되는데 왜 죽어주죠 자꾸 죽어준다 애들이 아 이거는 끝장을 내는 편이 다를 것 같아요 거의 뭐 죽어주는 급이고 상대는 이제 바로바로 팔지 없는데 바로바로 살려가지고 터널링을 하라고 강요하는 꼴이 돼버렸죠 그래서 터널링 해주고요 이게 수비적인 플레이라니 아니요 이거는 세팅은 세팅까지 맞춰가지고 아예 그냥 공격으로 올인하는 세팅이에요 수비수가 공격하는 거라서 좀 안 맞는 면이 있어 깜상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못 썼잖아요 그냥 자기 옷에 맞지 않은 그냥 메타 따라가는 거야 얘가 내가 제일 잡으면 저기까지 따라가야 되는 거 자체가 되게 안 좋아 좋은 게 뭐냐 메스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능력 두방으로 헛! 하아! 하면서 따라가요 그것만 해도 이제 거리가 확 좁혀지거든요 걸렸네요 이거 주웠네요 다행이다 헛! 소환수 움직임 보면서 반대방향으로 내가 가져가지고 상대의 입장에서 대화 없으면은 가물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굴이니까 판다 부수는데 써버리고 감상치고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쥐고 있죠 쥐고 있는 건 아닌데 유리하지가 않죠 웨스커였으면은 4발전기에서 게임 터졌어 이거 수비적이 수비적이라는 게 이런 얘기예요 그니까 이 거미 공격을 설치하는 형이기 때문에 일종의 약간 일종의 트래퍼 형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하게도 좀 이렇게 오는 거를 맞받아 치는데 최적화 되어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능력이 상대가 따라가는 속도나 뭐 이런 것만 살짝 업해줘도 게임하기 굉장히 힘들겠지 뭐 할 게 없네요 수비적으로 해야겠네 길게 한 번 빼서 이런 거 한 번 잡아주고 잘했어요 사라 천천히 사라 길게 한 번 뺄게요 걸렸죠? 저거 그냥 냅둬도 죽을 확률이 꽤 있어 이게 암살자가 풀차징 암살을 맞은 거잖아 거리가 풀차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앞으로 뛰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앞으로 뛰는 것도 못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 계속 뛰기만 하면 내가 이제 속아줘야 되거든 그니까 아까처럼 길막을 해줘야 되는데 걸렸죠? 쭉 뛰었나 보다 저 끝까지 갔네요 저건 이제 살릴 거고 어차피 발전기를 못 돌리는 타이밍이니까 기사하면서 느낀 건 중요한 거는 얘는 뭐 거의 근접이에요 거리를 좁혀야 돼 거리를 거리를 이렇게 딱 좁히고 게임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쭉 따라가야 되는데 거리 좁혀줘야 되는데 야 이건 버그 아니냐 방금은 어이겁네 What the fuck 아 방금 일부러 그냥 지나가는데 관전을 하는건대 알로그 영담이 캡처 5 아X2 마지막 한 명인데 걸려라 안걸렸어 거리 좁히는게 중요한건데 아까 하는것 처럼 하지 저쪽에 있네 얘 찾고있었거든요 얘가 아까부터 계속 숨더라고 내 생각인데 게임을 이기려면 얘를 잡아야돼 아 아 아 아 knitting 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냥냥 어 조깝 워려의 조깝 걸렸다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능력 쓰지 말고 따라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겼는데 다쳤잖아 오케이 잘하다가 마지막에 삭제를 했네 오케이 여기까지 갇히면 2대1이라서 죽을 수 밖에 없어 한 대 맞았을 때 쭉 뛰었어야지 이거는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근데 제발 나와야해 하면서 막 뛰었어 이쯤에서 바로 거의 뒤에 왔거든요 사망 죽었네요 자 시뮬레이션도 해봤지만 안타깝게도 상대가 이제 개구멍을 찾을 순 없었네 기사하니까 게임이 많이 루지해지긴 하네요 근데 무서운 일은 무서운 거는 이게 최대로 공격적으로 한 거야 후딜이 3초니까 때리고 7초 텔퍼 한 다음에 한 5초 정도 남아 있겠네요 기사하니까 미션 도왔어 미션 받은 거 같은데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엠피 용도가 포자 무력화에요 엠피 용도가 포자 무력화에요 제거하러 왔네요 세팅은 완료됐고 세팅은 완료됐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발전기 돌아가는게 아이 씨 저건 그랬구나 저거 발전기를 못 돌리게 하는 짜증나는 요건데 배달이 훈련 모든 게 좋지 않나 끝자락 한대 아 안되네 얘 핑 왜이래 잡아서 열고 졸리긴 졸리네 아 잡살 내봐 여기 제대로 안 깔아놔서 이게 제거됐네 이거 살렸네 포장 옮겨졌고 아 이거 칼찌 조심해야 하는데 아 너 빨리 넣었거든 아 대화를 쓰려고 했던거 같기도 하고 잘 못갔죠 아 저희가 꾸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터널링 찾았거든요 터널링 하기로 어 == == == 아 의외로 친구 죽이기로 하면 제법 재미 한 방 뜨면 죽어 맞고 재찾고 있었는데 좀만 기다리자 이거 천천히 해야 돼 여기 깜짝은 쳐야 될 것 같거든 이거 한 대 맞았다 조금만 늦었으면 치료 완료 아 이게 안 들어가네 넘으면은 나도 빨리 넘고 아 형제 성공했는데 여기서 잡았거든 나도 이게 빨리 넘어지니까 근데 아까 대화극을 누렸는데 대화는 못쓰고 탈진이니까 여기서 일발 전기냐 여기 하나만 막자 여기 하나만 막아보자 오케이 이거 지금 풀었어요 풀었으면은 향을 나도 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발 전기니까 충분히 할만하네요 안쪽에서 하나 해놓자 아 느려졌어 한 대 맞았다 저기 조금만 늦잖아요 그러면은 아이씨 늦었는데 저거 까비 이거 막아야지 그러면 이게 깜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제 이제 이게 깜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아닙니까 이거 잡아야겠는데 아 힘들어 깜짝맞추면 그냥 이기고 아니면 좀 더 가요 구하러 가네 아 잘못 눌러가지고 여기 템프한대 템기를 바로 내려야죠 저게 왜 생성 안하고 왔어 이거까지만 반응 상대결 없네 터지나요? 켜지고 감상 살렸고요 이러면 제가 이기는 그림이네요 아 여기 왜 자꾸 안 쓰고 가냐고 오 오 오 오 오 Sie 근데 뚫쳐 이거 효용가치 없음 죽었어요 돌아가는 발전기 없음 상대의 치료 중 그러면은 게임 이김 게임 이김 끝을 내볼까? 돌리는 발전기마다 공격을 해줍니다 이거 한대 바로 따라가서 지옥으로 보내줍시다 빠자는 이럴 때 억지각을 만들어준다고? 깜상빼면은 자리 남는데 빠자는 한번 넣어볼까? 아니 시비거리네 이거 여기는 또 왜 없어? 징하다 징해 이걸 결국 쳐봤네 그라믄은 가야겠지? 떨어졌네 떨어졌네 사라 유리님 사라 유리님 사라 치료 타이밍에 또 한명 잡아냈으니까 진짜 이기겠네 진짜 이기겠네 진짜 이기겠네 델레포트 완료 델레포트 완료 칸들 두번째 여기 여기 썼네요 여기 썼네요 안 돼 뭐야 뭐야 너무 돌았다 걸렸어 걸렸어 마무리입니다 GG 끝났네요 이거 오래 걸렸어 퇴직점이 수비적인 캐릭터라서 어쩔 수 없어요 굴라이트였으면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터널이 갈텐데 근데 잘했지 근데 잘했는데 첫번째로 죽은 애가 너무 격차를 벌려놨어요 후레쉬도 이거 깝치다가 죽은 애가 좀 사렸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너무 사라야 될테밍에 낮에다가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게임이 좀 기울었죠 거기서 그래서 다른 애들이 진짜 시비걸까지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도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나도 중간에 집중력이 잃어가지고 저기 삼걸인줄을 막걸을 터널링을 못했어 막걸 터널링 했으면 저거보다는 한 5분 빨리 끝났을텐데 자 넣었습니다 일본인들 3명 중국인 1명 하고 하는 게임이에요 끝에 봤네 지금 위치 안보이는 애가 한 명 있죠 뒤틀림 한 명 스프린트 상대 상대 전혀 못하고 1명 3명 3명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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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림자 하나 스프린트 스프린트 한 명 맞았고 가는 척 백치 없다 흔대 됐죠 페이크에 당해버렸고 다시 업고 아무 데나 걸고 얘는 지금 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돌고 사망 프린트로는 거리 좁혀지면 2블링크 딱딱 쓰는거에 죽을 수 밖에 없어 팔찌르기 5초 길게 한번 짧게 한번 좀 이렇게 잘했어야지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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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에 뛴다. 호재로 뛰는 거겠지. 그러고 호재는 아까 거기네요 자, 핀프린트 생각했어야지 자, 까지 알리는 사람. 호재 버리고 안갔어? 너 안가면 죽어 아, 갔네 다운물 링크에 한대인데 정교하게 때려야 되거든 잠시 안돼 오케이 잘 잡았고 빨리 보내 이 악반부터 이거는 얘가 나로부터 일직선으로 도망치지 않아서 죽은 거야 90도로 갔어 되게 바이올리 보였잖아 아아아악 헤헤 esca 플로드가 어디있어? 플로드가 어디있어? 일단은 서로의 위치를 좀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 있었구만 근데 얘가 뒤틀림이라서 얘를 잡아야 돼 좀 더iger 헤하 여기! 자, 오케이. 이거를 바로 업어가지고 바로 걸면은 발동하니? 했네요. 끝났네요. 지각보 해놓고 네, 마무리입니다. GG. 한국인이 한 명인데? 이 사람은 한국인이었네. 주민사람. 캐비넷 들어가면은 12시퍼 고문 퍽 때문에 위치가 보여요. 정확히는 나올 때 보이는 거긴 하지만. 속 시원한 판 카고 가져가기에 고맙습니다. 아, 넌. 아,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 써봐라 그래? 아, 일본인이 맞구나? 하긴, 카츄 이런 아이디가. 한국인의 가능성은 뭐냐? 일본인의 가능성이 높지. 진짜 일방적으로 폈는데? 단독자일 뭐야? 단독자일 뭐야? 얘는 다잉큐가 많네요. 단독자일 드는 애끼리 다잉큐 돌리네? 꽤 재밌었습니다. 아, 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